구리시는 지난달 발생한 교문동 싱크홀과 관련해 안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리시는 별내선 지하철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집안 함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향후 안전대책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복구해 줄 것을 경기도와 시공사 측이 요청했습니다. 특히 구리시는 별내선 구리시 구간 공사도 정밀 안전 진단 등을 통한 안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 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구리시는 집안 함몰이 발생한 사고 구간을 운행하던 노선 버스를 우회 운행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